문화사역단체 마커스 미니스트리가 다음 달 청년을 위한 마커스 문화캠프 PIM을 개최합니다. 마커스 미니스트리는 다음 달 21일부터 23일까지 가평 대성리에 위치한 광림비전랜드에서 크리스천 문화예술 네트워크 아트앤소울 네트워크와 함께 20, 30대 대학 청년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문화캠프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캠프 PIM은 지난해 자기다움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사명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 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나의 미래 공작소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캠프를 총괄하는 김민곤 팀장은 마커스 문화캠프가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기 위한 캠프라며 PIM을 통해 20대 청년들의 생각에 플랫폼의 변화가 시작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커스 문화캠프 PIM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체험활동과 멘토 강의, 예배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커스 문화캠프 마커스 문화캠프